포괄적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등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연합체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2023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를 7월 1일에 개최합니다. 대회준비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서울 을지로에서 진행되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대회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알리고 차별금지법의 재정을 막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며 성혁명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거룩한 방파제는 성혁명의 물결로부터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운동이라며 전국 20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